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리벤즈 가즈 15% 좋은작인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케어죠 휘말뻔했네 좋습니다 아 저 리노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리노 성공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9장 다 성공 아주 좋습니다 아 4장을 성공했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황금방지 50벌을 해야 되는데요 아 좋습니다 성공을 했군요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순백을 하게 될 건데요 어 이거 아닌데 어 뭐야 어 옆에 거 성공했잖아 하하 잘못 성공을 시켰군요 아 다행히 성공했네요 아 실패했네 이노할게요 요거부터 가보자 느낌이 좋다 팍 치고 들어왔네 얘가 아 둘 다 이노 해야겠네요 아 둘 다 이노 해야겠네요 실패하면요? 다시 이노할라 그랬지 어 아 둘 다 사적이네 둘 다 이노할게요 오작부터 하는 편이라서 어허 오케이 그냥 먼저 갑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 실패 성공 성공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 실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푸른데 실패 하나 남았네요 성공하면 망치 50% 해보고 실패 실패 이노센트를 다시 하도록 하지요 저희는 운을 해야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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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작도 안했는데 얼마나 썼죠? 에이 벌써 이렇게 많이 썼어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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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실패 실패 아 아 아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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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아 15 아 안되겠네 블랙 하겠습니다 롤을 꺼낸 사람부터 블랙을 하고요 롤 얘기하는 사람들을 강퇴를 해주고 좋습니다 요정도 정리로 하죠 근데 왜 갑자기 롤 핵이 왜 나온거냐 도대체 아니 얘는 언제 성공하는건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아 미치겄네 답도 안나오네 아 예 15포 다 바를 때까지 아 아 에드블룸 고맙습니다 에드블룸 하나에 한 900원 되거든요 800원이었나 고맙습니다 언제 시작하냐 다 난리먹고 시작하겠는데 아 시작도 안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아주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에 더 성공한다면 얘기가 더 달라지겠지요 그건 안되네요 39%요 39%요 길드까지 합쳐가지고 50%에요 50% 오장만 덜 жест 오장만 가자 오장만 어 하나 됐구요 어 아 아주 좋았습니다 게임다운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어 힘적했군요 와 아주 강력한 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결과 한번 봐야되겠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아주 좋은 실패였습니다 이건 은했겠지요 잘했습니다 잘 잔다 가자 잘 잔다 이거는 제가 망지 100% 해오겠습니다 망지 100%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 좀 정리해야되겠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망지 언제 발랐습니까 아 잘못 가져왔네 미치겠네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아이 진짜로 미치겠구만 ㅎㅎㅎㅎ 아, 아, 비록오이너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저 망치 안 뺀.. 어 여기 있군요 어 안 뺀 줄 알았네 망치 100% 망치도 옮겨놔야 되겠다 자 마무리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첩 빨랐다 아아 어 슬피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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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라고 좀 아아 아 아유요마다 위요맨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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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장 남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장 남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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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팔아야 되는데요 아 근데 내가 오늘 오늘 이거 10억에 10억에 팔았는데 제가 오늘 10억에 팔았거든요 제가 팔았는데 오늘 야 이게 14억이네 아니 이렇게 비싸다고? 야 차라리 이런거 사가지고 나쁘지 않았던거 같기도 하고 내가 10억에 팔았는데 오늘 어딨을까? 제가 10억에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 여깄다 42에 럭25짜리 아 이건 없는데 아 이건 없는데 아 이건 없는데 아 여기있다 42에 럭25짜리 아 가격이 문제겠죠 아 이건 42초 오브인데 아 그렇다면은 10억 5천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제가 하나에 8.4억에 8.6억 들었으니까 16억 17억이니까 대강 10억 안에만 팔면은 그래도 한 2억 남겼네요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